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268페이지 기한입니다. 기한의 의미는 저번 시간에 했죠.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죠. 자 판례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한이 있어야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기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기와 종기 사이가 기간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기한 중에서 반드시 종기가 존재해야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기간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 정했단 말이죠. 계약기간을. 자 생각해보죠.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인데 임차인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죠. 따라서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뭐인 거죠? 조건인 거죠.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니까 무엇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기간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유효한 임대차는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채권법에서 배우지만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라면 1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라면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차 효력이 소멸하거든요. 따라서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임대차 기간을 정했다면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268페이지 하단의 판례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을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그것은 도래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위임대차 계약은 먼저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우식의 종류입니다.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면 시기,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면 종기고요.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죠. 자, 12월 31일까지 변제해라 라고 했다면 12월 30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기한이고요. 언제 도래할지도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확정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반드시 죽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한이지만 언제 죽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죠.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불확정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3번,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과 마찬가지로 가족법상 행위에 기한을 붙일 수 없고요. 또 단독행위에도 원칙적으로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어음수표행위죠. 어음수표행위는 거래의 안전보험을 위해서 조건을 붙일 수는 없지만 지급일, 변제기는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음수표행위에 대해서 기한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 기한 도래전의 효력, 조건과 똑같습니다. 기한부 권리를 침한 행위는 금지가 되고요. 또 기한부 권리도 일종의 기대권으로서 당연히 원칙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고요. 보존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상속도 되고요. 넘겨보시면 기한 도래 후예 효력이 나오죠. 일단 시기,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종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데 소급효가 없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기한 도래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지급기한 12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했어요. 그럼 갑을 우리가 채무자라고 하게 되고 을을 우리가 채권자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12월 31일이라는 이 기한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거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의입니다. 교재 한번 읽어보면 270회 중간에 1번 의이죠. 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도래함으로서 받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서 얻는 이익이죠. 따라서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이 기한은 채무자에게 좋은 곳이니까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12월 31일이 도래하면 돈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채권자가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도래하지 않음으로서 얻는 얘기니까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고 있다면 채무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인가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거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인 것으로 추종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기한의 이익은 무상인행이나 무상인행은 기한은 채무자에게만 이익이에요. 유상이라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기한의 이익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의리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기한은 채무자에게만 좋은 거다. 그런데 만약에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가 천만 원이다. 유상이에요.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 12월 30일이라는 기한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무상임치계약이죠. 꼼꼼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인 무상임치계약은 채권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계약의 채권자는 물건을 보관시킨 임치인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기한의 이익이 포기죠.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리갑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안 주기로 했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12월 31일 전에도 포기하고 돈을 갚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다만 유상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물론 이자를 주니까 유상이죠. 근데 특징은 예를 들어 3년 상한으로 돈을 빌렸는데 1년 만에 돈을 마련해서 같이 갚으러 가면 뭘 내라고 하냐면 중도상한 수수료를 내라고 하거든요. 중도상한 수수료의 법적 근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상이면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가 포기한다. 미리 번제하려고 할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이 규정에 따라서 중도상한 수수료라는 것을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기억이 오래 가겠죠. 그 다음은 우측에 4번 기한의 이익 상실입니다. 일단 일정 사유가 있다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즉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데 상실 사유 보시면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신하게 한때 2.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 3. 채무자가 파산할때 4. 당사자가 약정한 상실 사유가 발생할때 요 4가지 사유가 있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죠. 의리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갚으라고 했는데 갑이 담보를 제공한 요 A 건물을 갑이 채무자가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때이니까 갑은 기한의 이익을 뭐하게 되죠? 상실하게 되니까 의른 갑에게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지 죄송합니다. 정의의 이익이 공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이행 지체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지, 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라고 합니다. 물론 뭐가 원칙인 거죠? 이게 원칙인 거죠. 따라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이므로 자동으로 이행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아야 이행 지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그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행 지체가 되는 정지, 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은 예외적인 것이니까 별도의 특약이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2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판례가 있거든요. 판례, 결론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에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강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이와에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 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바로 이행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변제를 청구하게 되고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야 이로써 이행 지체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273페이지에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 있죠. 자, 풀어보죠.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지 조건부 법률행의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불성취로 확정됐다는 말은 불능 조건이라고 이해하셔서 불정무 그 법률에는 무효가 된다. 맞는 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 개념이죠. 정지 조건이란 현대 효과가 없는데 무효인데 조건이 성취가 되므로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 조건이므로 불성취로 확정됐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니까 1번은 맞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2번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니까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하므로 2번이 엑스고 2번이 답인 거죠. 3번 식이 있는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요. 4번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하고요. 5번 조건의 성실을 인하여 불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실을 방해할 때 합격하면 1억 주겠다라고 해놓고 시험 못 보기에 감금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합격되어 있는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5번도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기간입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시험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간에 대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기간을 계산하면 민법의 규정이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법적 영역에만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 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기간의 계산 방법입니다. 기억할 건 많지 않아요. 첫째 원칙적으로 초일 첫째 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교재 보시면 274페이지에 157조죠. 보시면 기간을 1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기간을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초일 첫째 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158조 연령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그러면 예를 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초일 첫째 날을 산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첫째 기간이 그날 0시부터 시작이 될 때 기간이 그날 0시부터 시작이 될 때는 오전 0시부터 시작될 때는 초일을 산입하고요. 나이 연령을 계산할 때는 나이를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근데 이거를 어려워 하시는데 결론은 뭐냐면 첫째 날을 산입하는 결과 산입하지 않는 결과 원칙이죠. 시작일과 종료일이 같아져요. 만약에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시작일과 종료일이 달라지게 되고요. 종료일 전일이 되는 거죠. 전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월 1일부터 1년이다. 그러면 날짜를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결과 끝나는 날도 며칠이에요. 10월 1일이 되는 것. 10월 1일 자정이 되는 것. 첫년일을 산입하지 않는 결과 10월 1일 자정이 끝나는 날이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연령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잖아요. 그래서 10월 1일날 출생한 아이가 언제 성년이 되느냐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10월 1일 하면 헷갈리겠다. 다시 할게요. 1일로 하면 헷갈리네.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월 10일부터 1년이다.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결과 시작하는 날짜와 끝난 날이 같으므로 끝나는 날도 9월 10일 자정이 됩니다. 초일을 산입하면 근데 만약에 9월 10일날 출생한 아이가 성년자가 되는 시점은 연령을 계산할 때는 소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9월 9일날 자정에 성년자가 되는 거죠. 하루 전날이 되는 거죠. 9월 9일 자정 9월 10일 0시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자 기간을 계산할 때 원칙에 따라서 초일을 산입하게 되면 시작일과 종료일이 같아지고 종료일 자정이 끝나는 날이다. 근데 0시부터 시작한 경우가 연령을 계산할 때는 시작일 아 초일을 산입하는 결과 시작일과 종료일이 달라지고 종료일의 시작일의 전날이 되는 거죠. 9월 10일부터 1년 그러면 그 다음에 9월 10일 자정이 되는 거 끝나는 날이 성년이 되는 날짜는 시점은 9월 10일날 태어난 아이는 19년째 되는 9월 9일날 자정에 뭐가 되죠. 성년자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종료일입니다. 종료일이 공휴일이란 게 공휴일 또는 일요일 토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이 길이 종료되는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2월 1일부터 한 달이다. 그러면 초일 산입하기 때문에 끝나는 날이 3월 1일 자정이겠죠. 그런데 3월 1일은 3일절 공휴일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이 길이니까 3월 2일 자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종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달 말일입니다. 말일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4월 1일부터 죄송합니다. 1, 2, 3이죠. 3월 31일부터 한 달 한 달 하면 끝나는 날이 며칠이 돼야 돼요? 4월 31일이죠. 1, 2, 3, 4 4월 31일이 돼야 되는데 4월 31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월 달은 며칠까지 있죠? 30일까지 있습니까? 그때는 뭐죠? 4월 30일이 종료일이다. 그렇죠? 끝났어요. 끝나는 날이 만약에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이 종료일이 되고요. 끝나는 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그 달 말일이 종료일이 된다는 것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기간을 계산할 때는 첫째 날을 산입하자는다. 따라서 시작하는 날짜와 끝날 날짜가 같아지게 되고요. 다만 0시부터 시작이 되거나 연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초일 첫째 날을 산입하기 때문에 종료일이 시작일 전날 자정이 되고요. 만약에 종료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2일 날 그 다음 날이 끝나는 날이 되고요. 만약에 끝나는 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그 달 말일이 종료된다는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연습하시면 돼요. 276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자 기간의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이란 거죠. 자 한번 계산해보죠. 2020년 6월 2일 0시 정각부터 4일이죠. 그러면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0시부터 2, 3, 4, 5죠. 손가락까지 오는 게 있죠. 5일 날 자정입니다. 5일 자정 리언 2020년 5월 4일 오후 2시 정각부터 1교류입니다. 그럼 이거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니까 5월 아 한 달이니까 6월 4일 날 자정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월 4일부터 한 달이니까 끝난일을 같이 하죠. 5월 4일부터 한 달이니까 6월 4일 날 뭐죠? 자정이 되는 거고 끝난일이 디귿번 2020년 6월 오전 0시부터 0시 정각부터 일주일 전이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계산할 때도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6월 3일 자정이 돼요. 그러면 가장 빠른 게 뭐죠? 디귿 니은 기억해서 5번이 답이죠. 한 번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소멸시효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부터 들어갈 건데 시간이 좀 남아있는 관계로 개념만 일단 잡아볼게요. 개념 잡고 다음 주에 어디부터요? 소멸시효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해요. 가능한 데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불행사 하게 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런 거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개념은 이거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제도를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해요. 일단 첫째 일정한 권리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뭐가 있느냐 채권과 용익물권 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과 용익물권이 소멸시효에 권리에요. 형성권 항병권 소멸시효에 권리지 않고요. 또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도 소멸시효에 올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사하지 않고 방치됐다는 이유로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 제도는 뭐에만요? 채권과 용익물권에만 있는 제도 자 일정기간입니다. 일정기간인데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또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이건 나중문제고 용익물권은 20년에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다. 용익물권을 가지고 있고요. 용익물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용익물권 자체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인권. 용익물권. 아, 소멸시효인권은 채권과 용익물권이죠. 자,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따라서 따라서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갚아라. 12월 31일 날 변제해라. 라고 했다면 어느 날이 돼야 비로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12월 30일이 돼야 비로소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12월 30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는 것. 네가 주택관리단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1억 받을 수 있습니까? 합격을 해야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합격한 때부터 소멸시효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권리 행사 가능해야 돼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 그러니까 시작도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되고요. 완성도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되니까 만약에 권리 행사가 가능하지 않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해요. 또 불행사 해야 돼요.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면 이런 얘기죠. 소멸시효가 시작도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되고요. 완성도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된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지 않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데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하는 것. 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돼요.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간이 되고요. 중단되게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게 소멸시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을 볼 거고요.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